토론은 서로에게 비워나가는 법을 알려준다 서로에게... 자 이제 제목만 보겠어요 멜컴 목사님, 이 나라에서 흑인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때는 전쟁 때가 유일합니다 멜컴 목사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15분 동안에 저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끼어들려고는 했죠 사회적 못하게 했잖아요 바마,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진보는 오직 전쟁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배맹거리나 그린즈보르 같은 데세요 뭐 이 전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멜컴 엑스, 직업도 없는 사람한테 극장에 가게 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바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낸 것은 단지 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간이 식당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것은 전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국민의 일원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뭡니까? 멜컴 엑스 우리가 국민의 일원이라면 인종 문제는 왜 있는 거죠? 흑인과 백인같이 앉아서 영화를 보내도 인종차별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 그런데 이 대단한 볼컬이 맞고에는 두 라이벌의 관계가 점차 변해갔다 BBS 토론이 있은 몇 주 뒤에 파마와 엑스는 이제 대중 앞에서 토론을 벌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대신 서로의 집에서 못다한 논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때 두 적수가 서로를 향해서 드러낸 애정 때문에 이만 넘어 마치 서로 축혀 세우는 사람들의 오임같은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모두 자기 아내가 상대방의 토론을 더 전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치열한 경쟁적인 면모를 결코 잃지 않았다 파마는 논쟁을 하다 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요 멜컴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톨선 선생님이 지도를 안 받으니까요 파마와 멜컴 엑스가 다른 시각으로 마포든 것이 이 토론에서만은 아니었다 주류 민권운동과 흑인 민족주의의 충돌이 당시의 정치 지향을 변화시키고 있는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적수의 입장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 진한 과정을 더듬으면 그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멜컴 엑스는 1994년 3월 내션노브 이슬람을 탈퇴했다 그 다음들의 그는 흑인 민족주의와 자기 방으로서의 폭력 원치인을 여전히 신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향해서 선거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회해야 한다고도 설득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치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특별한 게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의 파마는 변함없이 통합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흑인 민족주의의 사정도 일부 수용하려고 했다 일례로 1965년에는 지역사회 조직에 집중하는 방식과 직접 행동을 결합한 동시적인 접근법을 지지했다 제임스 파마와 멜컴 엑스는 마지막 남은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러다가 곧 정치적인 입장을 서로 바빠 후기해야 될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 파마는 그리고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썼다 하지만 입장을 그것도 양극단이 있는 입장을 맞받고 나를 생각하지도 하고도 결국 이 정도가 다였다 내 경험성 좋은 토론은 한쪽에 다른 한쪽에 완전히 이기는 결과는 드물었다 양측의 신념이 아주 약간 조정되는 경우가 훨씬 흔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정들이 반드시 과거의 이항 대립을 고사하며 이를테면 덜 통합주의적이고 더 민족주의적이 되는 식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새로운 사정은 두 사정의 종합이었다 둘 다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2006년 조직행동학 교수 크리스티나 팅평은 양가감정과 창의성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그는 두 실험 결과를 논하면서 양가감정은 사람들 나여금 자신이 특이한 환경의 처의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그런 특이한 결합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고 조장했다 그 결혼은 비록 관리자가 일터에서 양가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게 할 이유는 딱히 없더라도 복합적인 감정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 더 균형잡힌 시각을 취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토론과 지적, 양가감정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의 관점이 진정한 반디의 측면이었을 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조장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 더 생각해서 제3의 길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교육도 그렇고 토론이 진행되는 또 다른 측면이다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토론은 우리에게 꾸준히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부디디들에게 토론 훈련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토론은 토론에서 어제의 8장에서는 관계는 가까운 사람들과 잘 싸우는 법은 화해와 타협을 위한 토론이다 세상을 자신의 눈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동시에 보는 경험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힘이 든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고집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토론이다 라는 거죠 동성은 여러분 우리 호주인을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토론할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강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법과 문화의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주인들은 스스로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63.6%가 동성은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버렸다 더러운 접시 논쟁의 비극 교회에서 토론이 시작된 뒤에는 부모님과 나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나토는 일이 점점 잘해지고 있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부딪히기도 했다 부모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알로티시 출신인 아버지는 품격이라고 부르는 무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부심, 교율, 관대함 이런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포부하러 제2의 성을 읽고 딸에게 결혼보다는 커리어를 우선하라는 권한 페미스트 아버지를 둔 분이었다 두 분 모두 외동하도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들일 뿐이 아니었다 내 친구들 사이도 비슷한 역학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지속적인 의견층들은 가까운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 두 현상이 모두 가까이 있으니까 사소하게 이렇게 나온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라는 곤란함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만든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는 것이 이 좋은 반대를 위한 조건은 대체로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싫지 않은가? 사적인 관계는 오해로 전철되어 있다 상대의 말을 기대만 듣기 쉽지 않고 마음대로 추측하는 때가 많다 중요한가? 치밀한 관계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진소, 봉돼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말에 맞장고 쳐주어 나아가서 우리와 비슷하기를 기대하다가 그런 희망이 무너지면 화가 난다 구체적인가? 사적인 논쟁에는 당연한 한계가 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밀접하게 그어있어서 한 가지 분쟁이 수천 가지로 뻗어나갈 뿐 아니라 과거에 상대했던 비슷한 일까지 끌어오기 쉽상기 때문이다 목적이 상호수용 가능한가? 사람들의 복잡한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다 어떤 이유는 당면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고통을 들고 자신의 불행을 알리려고 상대가 여전히 나를 아끼는지 시험해보려고 언쟁을 부린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의 동기를 수용하기가 힘들어진다 목적이 상호수용 가능한가? 목적 이런 사적인 논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놓일 때마다 나는 끔찍하게 가시도 친 말로 정직으로 찍었다 나는 논쟁하려 들지마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상적으로 논쟁해도 상대를 설득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반대와 반대가 겹탭이 쌓이는 순간에 반대와 반대 일요일에 교회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이 나왔다 마늘과 소길로 끓인 국과 어마어마한 향의 김치가 나왔고 김치 접시는 긴 식탁에 주르륵 먹고 나왔다 대화는 자유다수 부여 자연스럽게 되었다 공동체 내의 연장자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분위기는 불편하지 않았지만 내내 제 자료를 이끌고 하듯이 대화가 맴돌아 지인이 빠졌다 그 대학적에 앉은 중년 여성 학문에 손을 범죽 들었다 말소 좋고 성실한 분이었다 사연을 밝히지 않았지만 오랜 고통을 겪고 믿음이 신실해진 분이었다 이때쯤엔 사람들 대본이 생각의 나리를 펼치느라 그의 미묘한 몸짓과 그의가 하려는 말을 알아채지 못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체 이 문제가 논의할 가치가 있기나 한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소리는 떨어지를 내처라는 문장의 의미를 모호했다 농담과 기난과 간청 사이의 어디점에 걸쳐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이어가다가도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한 번 형성된 그의 의도는 마치 세막 때처럼 나머지 모든 것들을 관통했다 말 마디마디마다 그 흔적이 묻어났다 더해의 목적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일에 찬성하고 그든 일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유행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렸다 그는 자기 자리로 또 불쑥 주저앉았고 그러자 순식간에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 차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망설였다 젊은 부모 하나가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며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리고 범물이 서졌다 몇몇 사람들이 뒤에 말했는데 무턱대고 분노를 쏟아내거나 몹없이 진지하게 말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다 바른자와 바른자 사이의 간격도 짧아졌다 말은 점점 빨라졌다 곧 대협의실은 한꺼번에 튀어나온 옹한 목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제기된 주장은 다양했고 반드시 얻걸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동성은 인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문제 다른 신념의 합리성을 체험해보는 입장전환의 기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